네, 더커넥트 집회는요. 이번에 시카고에 있는 하이포인트 한인교회에서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청소년, 또 어린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그들의 부모들까지 참여할 수 있는 가족 집회입니다. 한국에서 선한목자교회 김다위 목사님, 또 GMC 한미연회의 이성철 목사님, 또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을 우리 위라클 채널을 운영하는 박위 형제님과 또 새롭게 하소서의 보조 MC로 있는 송지은 자매님이 이제 결혼하시고 첫 간증으로 오시기도 하고요. 또 건강한 가정의 대가이신 김지연 약사님도 오시고 많은 찬양팀들이 와서 함께하는 기쁨의 또 보금으로 뜨거워지는 그러한 집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즘에는 참 이 건강한 가정이 무너지고 있고 교회에 있더라도 보금이 퇴색되는 그러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더커넥트 집회를 통해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그 결혼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우리 어린아이부터 이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들이 보금 속에 성장해 나갈 그러한 집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많은 가정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고 특별히 이렇게 전문도 지식들 또 뜨거워지는 그러한 시간들이 필요한데 이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땡스기빙 기간 동안에 정말로 하나 있게 감사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3박 4일 동안 은혜 가운데 집중하고 건강한 가정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취지로 저희 집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 더커넥트 컨퍼런스는요 한어권과 먼저 영어로 이렇게 진행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한어권은 20대부터 40대까지 청년들부터 부모 세대들까지 이제 한어권으로 한 곳에 모여서 같이 집회가 3박 4일 동안 진행되고요. 그러면은 아이들은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널서리 정도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이 3박 4일 동안 완전한 캠프로 아주 좋은 프로그램으로 별도의 공간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유스그룹도 한 별도의 공간에서 또 별도의 강사님들을 모시고서 우리 브라이언 초이 목사님 또 김원동 목사님 1.5세 한국의 피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또 영어를 아주 잘하시는 귀한 강사 목사님들을 모시고서 다른 공간에서 진행되게 됩니다. 같이 식사할 시간도 있고요. 또 이제 호텔에 가서는 가족들이 또 좋은 시간 보내게 될 것이고 소그룹들이 모여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 오시고 또 다른 주에서 오시는 귀한 강사님들과 먼 발치에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이야기 나누고 질문 나누는 아주 기쁘고 아주 즐거운 그런 프로그램으로 저희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더커넥트 컨퍼런스 이제 등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 많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요. 재정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은 장학금도 신청하시고 그리고 등록을 빨리 해주시면 이 귀한 집회를 놓치지 않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상한선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면 바로 theconnectministry.org로 들어가셔서 등록을 해주시면 함께 11월 27일부터 30일까지 귀한 집회에서 만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더커넥트 컨퍼런스를 통해서 그냥 하나의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준비하면서 성령께서 운영하는 것을 많은 스텝들이 이미 경험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러한 컨퍼런스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뜨거운 가운데 풍성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오셔서 우리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더커넥트 컨퍼런스에서 만납시다. 한참을 보면 한참을 montage